한덕수 국무총리, 항저와 아시안게임 참석자 중국에 갔죠.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양자 변담이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. 22분간 진행이 됐고요.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이사갈 수 없는 이웃, 또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또 두 나라 관계 안정이 두 나라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